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3번과 4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다 아시죠 천재물리학자 아이빌리브 라는 글이에요 자 첫번째 문장부터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칠하고 설 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이형식 문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형식 이형식은 주어 다음에 이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즉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보호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주격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게 되면요 그럼 보호가 이렇게 주격보호가 앞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는 어순이 동사부터 나오고 그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얘가 지금 보호죠 예 그리고 얘가 동사고 주어는 뭐예요 our situation이죠 자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지구에서의 상황이죠 여기 지구에서의 우리의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우리들 각자는 comes 옵니다 for a short visit 짧은 방문을 위해서 오는 거죠 자 not knowing why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하지만 때때로는 뭐 하면서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뭐뭐처럼 보이면서죠 to divine 여러분 divine이 명사로 쓰게 되면은 신이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는 뭐 신의 신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동사로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예측하다의 뜻이 있어요 예측하는 것처럼 때때로 보이면서요 뭐를요 한가지의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들 중 각각은 짧은 방문을 위해서 오는 것 같죠 근데 이유도 알지 못하지만 때때로는 한가지의 목적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온다는 거죠 짧은 방문을 위해서 from the stand point of daily life죠 일상 삶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there is one thing 한가지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 한가지 뭐예요 we do know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 두는요 일반 동사 평소문에서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이렇게 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정말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알고 있는 한가지 것이 있대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나 즉 그 사람이 is here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까 for the sake of는 뭐뭐를 위하여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dash가 또 설명을 해주죠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for those죠 또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뒤에서 형용사절로 이렇게 꾸며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웃음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well being 행복 위에 그죠 그 사람들의 이 who's는 those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smile 웃음과 그리고 행복 위에 그죠 위에 우리 자신의 happiness 행복이 depends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이 upon과 depend 붙어 있었는데 관계 대명사와 함께 앞으로 빠져나간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어요 즉 무엇보다도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웃음과 그 사람들의 행복이 행복 위에 우리 자신의 행복이 의존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이 for the countless unknown soul이죠 여기에 for those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거죠 셀 수 없는 알지 못하는 soul soul이 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마인드도 사람을 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예 이렇게 또 묶어 줘야겠죠 그 사람들의 운명과 그 사람들의 운명과 우리가 are connected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뭐에 의해서 bond of sympathy죠 이거는 공감대라고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감대 공감대로 우리가 그들의 운명에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 미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예 되셨죠 우리가 인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웃들 때문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지문 보시면 이거 아주 재밌는 글입니다 자 우리는 should behave 에요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towards our country 에요 우리의 나라죠 조국이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as 에요 마치 뭐뭐처럼이죠 어떻게 바로 여성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누구를 향하여 바로 남자들을 향하여죠 어떤 남자들 그들이 사랑하는 즉 아내들이 우먼들이 그죠 여성들이 사랑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여성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도 조국에 행동해야 된다 자 사랑스러운 와이프는 will do anything 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결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린은 지친 건데 이렇게 오브가 붙으면요 실증 난 겁니다 실증 그렇죠 실증 실증 난 뭐 뭐 세 실증 난 왜 어리 오브 까지 쓰면은 실증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실증 내 하지 않는 거죠 사랑스러운 와이프 들어 뭐 하는 것을 크리티 사이징 비판하는 거죠 예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와이프들이 그렇죠 그래서 크리티 사이징 하는 거에 실증을 내지 않고 또 뭐 하는 거에 실증 내지 않아요 트라잉 투 임프로브 힘 이에요 바로 그 남편을 개선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실증을 내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잔소리 하라 그러죠 잔소리 그래서 제가 소변을 앉아서 보잖아요 앉아서 옛날엔 다 서서 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자꾸만 옆에 튀기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거 맨날 이렇게 잔소리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 있어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참 그래서 여자들이 위대합니다 자 아무튼 자 that is the right attitude 이에요 자 이것이 올바른 태도 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시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죠 여성들이 끊임없이 남편들에게 크리티 사이징을 하고 그들을 트라잉 투 임프로브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이 right attitude 인데 이게 시민을 위한 아주 적합한 태도 라는 거죠 자 우리는 should cast 이에요 던져야 되죠 뭐를요 그 같은 affectionate 하게 되면은 애정이 있는 거죠 애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날카로운 그죠 신랄한 날카로운 신랄한 그러한 그렌셋 캐스트 그렌셋은요 어떤 이 힐끗 보다 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잠깐 훅 보는 거죠 우리의 조국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조국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should love it 그 조국을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또한 뭐 해야 돼요 insist upon 또는 on 이거는 뭐예요 insist 다음에 upon 을 쓸 수도 있고 on 을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ing 가 나오게 되면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고집하는 겁니다 강하게 고집하다 또는 요구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하게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그것에게 간접 목적어죠 이 그것이 뭐예요 나라죠 나라 조국이죠 조국에게 모든 그것의 결점 결함 잘못들을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만 하면 안 되고 비판할 것은 분명하게 비판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여당이 있으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서 그 건강한 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질책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는 예 그냥 무작정 어거지 놓고 어깃장을 놓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건강한 야당이 국민의 대표인 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정부가 옳다 옳다 그러면은 예 그건 안됩니다 계속 보실게요 더 데인저러스맨 이에요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즈 낫 더 크리틱 비평가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비평가 비평가는 좋은 겁니다 잘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와이프처럼 그래서 비평가가 아니다 뭐예요 나래의 법비죠 바로 시끄러운 텅 빈 패트리어트 에요 그럼 패트리어트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미사일 하더라고 미사일 아니에요 미사일 애국자 입니다 애국자 그런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에요 참 이것도 상당히 미사일은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데 이거를 애국자 라고 이름을 지었어 상당히 뭔가 아이러니 하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어디서 만들었죠 미국에서 만들었나 그러니까 딱 뭔가 이 미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그게 보이는 거죠 미사일 이름에 패트리어트라고 힘으로 지키는 애국인가요 자 아무튼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시끄러워 그리고 텅 비어있고 텅 비어있는 애국자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인컬리지 격려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뭐 하도록 투 인덜진 뭐뭇에 빠지다죠 뭐뭇에 빠지다 탐닉하다 어디에 빠집니까 Orges 이게 뭐예요 이게 진탕 먹고 마시고 떠드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어로 이게 어떤 성적인 섹스 파티 같은 거 요런 거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안좋은 어감에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오브 셀프 컨그레츄레이션 자축이죠 자기 축하에 아주 그러한 광란의 파티에 빠지도록 격려하는 패트리어트예요 그죠 시끄럽기만 하고 텅 비어 있어 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예 제가 뭘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얘기 안 할래요 예 텅 비어있고 시끄럽고 맨날 나와서 그냥 항의만 하고 그죠 예 좋다 좋다 하고 막 그냥 그래요 여러분 참 내용적으로도 너무 유익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성문 영미 명문선 여러분들 각자 구입하시고 이 강의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문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질문을 제가 받을 수가 없는데 어 그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영어대장 티처킴 이라고 치시면 제 계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그 메세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어문서 읽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제가 질문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